오늘도 부귀 영화를 위해 공부를 하다 잠든 김군. 재충전의 시간을 가지라는 중고를 받아들여 잠을 청한다. 아들이 잠든 사이 외출을 나가시던 어머니. 아들을 위해 메시지를 남겨두신다. 고기볶음. 가스렌지 켜고 기름 두른 냄비에 돼지고기랑 대파, 마늘과 새우젓이랑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정도. 고기가 더 필요할 거야. 거기에 들어간 고기만큼만 볶아 먹어라. 고기만큼. 냉장고에 밥이 있다. 지쳐 잠든 아들을 바라보시던 아버지. 부끄럽지만 아들에게 보내는 용기의 메시지를 남기신다. 푹 자라. 그리고 너의 노력하는 모습과 너의 밝은 모습 덕분에 기쁜 마음으로 아빠는 크게 웃는다. 아빠가 사랑하는 만큼 가족들도 널 사랑한다. 네가 자랑스럽다. 동생이 잠든 사이 변기를 고장 낸 못난 형. 동생에게 지령을 남긴다. 형이 화장실에서 휴지를 구겨놓다가 변기가 막혔다. 변기 좀 뚫어라. 잘하고 있다. 나중에 잘되기 위해 고생한다 생각해. 널 생각하는 마음 알아주길 바라. 잠시 후 잠에서 깨어난 김군. 메시지를 본다. 고기볶음 가스렌지 켜고 푹 자라. 그리고 형이 화장실에서 기름 두른 냄비에 너의 노력하는 모습과 휴지를 구겨놓다가 돼지고기랑 너의 밝은 모습 덕분에 변기가 막혔다. 대파, 마늘과 기쁜 마음으로 변기 좀 뚫어라. 새우젓이랑 아빠는 잘하고 있다. 고춧가루 2분의 1스푼 정도 크게 웃는다. 나중에 잘되기 위해 고기가 더 필요할 거야. 아빠가 사랑하는 만큼 고생한다 생각해. 거기 들어간 고기만큼만 가족들도 널 사랑한다. 널 생각하는 마음 볶아먹어라. 고기만큼 네가 자랑스럽다. 알아주길 바라. 냉장고에 밥 있다. 혼란스럽다. 혼란스럽다. 혼란스럽巴. 중간 동작 스트레스 1윤 تFin지가 냉장고에 밥도를 넣어지y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